아 일단 그거 해봐. 일단 그거 해서 아까 됐잖아. 야 우리 모티밀터님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팬가이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 그거 줘도 되지 않아? 아 일단 하지. 지금. 저거 일단 하자. 될걸? 아까도 했잖아. 여러분 즐겨주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좀 해줘.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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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진짜 해줘. 이거 동맹? 응. 한명하고 시프트하고. 됐네. 자 김태균 7시고요. 5시는 이용우입니다. 4강이고요. 첫 번째 경기 서킷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토스 대 테란 경기를 세 경기 모두. 너무 엄청난 경기를 보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엄청난 경기를 볼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다 엄청난 경기네요 사실. 네. 자 김태균 대 이용.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보면 알아야 되잖아요. 예상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상이. 예상이. 응. 그냥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죠. 뭐. 맞출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게임을 봐보면. 감탄 좀 하면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뭐. 조용히. 조곤조곤. 해설하면서. 네. 보는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예상해 보시고요. 우승자 마칠기 이벤트 있습니다. 선착순 5분께. 31권 퀵뷰 드리게. 드리니까요. 게임 소리가 짱나? 게임 소리가 짱나. 난 지금 듣지를 못해가지고. 게임 소리 조금 올렸고요. 김태균 대 이용. 멋진 경기가 나오기 직전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왜 맞추고 있어. 뭐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어. 자. 본진 플레이죠. 일단. 자. 05은 이제 본진 플레이 들어가고 있고요. 빠르게 정착하는데 원서치 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경이도. 사이번에 에스틱 코어까지 올려주는 모습. 자. 여기서 에스틱을 만나게 되면은. 어. 가로구나. 라고 예상은 하죠.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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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하. 5이구나. 이러면 차라리 토스트 괜찮아요. 하. 일단은. 둘 다 괜찮죠. 아무래도. 하. 하. 태놈도 일찍 보면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하. 이렇게 되면은 마린을 한개 찍어놓고 두개 안 찍어둘니까. 하. 하. 원래 마린을 바로 찍잖아요. 하. 하. 지금 서치가 됐기 때문에 마린을 안찍으면서 최대한 SCV를 먼저 배를 불리는거죠 마린이 찍히는 경우는 질러둘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찍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조금 살짝 구애하게 영호가 올려주고 가고 있고요 김태경 선수의 풀어브는 팩토리를 짓고 있는 SCV를 툭툭 치다가 빠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드라멀트인지 아니면 삼드라멀트인지 체크해봐야되겠죠 그렇죠 두개 찍었구요 보통은 거의 뭐 근데 사실 뭐 테라는 투드라 삼드라보다는 약간 다크 아니면 로버 전질로버 이런걸 의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SCV가 앞으로 나가는지 지금 그 위치에 있는건데 태경이가 아마 눈치를 챈거 같죠 그렇습니다 김태경이의 이 경우는 아무래도 서로 경기를 워낙 많이 가졌던 서두들이라 눈치가 빨라요 네 심리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러면 투드라가 나와서 풀어브라 막을 수 있겠네요 무빙까지 아아 좋구요 엄청납니다 이건 투드라멀트 커맨드 센트 커맨드 올라가구요 오세 투드라멀트를 많이 하네요 네 나도 해봐야되겠어요 음 그래요 자 이러면서 탱크를 찍어주겠죠 자 마린이 되고싶어하는 SCV 자 이끌이를 이렇게 틀어막으면 시간을 벌 수 있고 곧 있으면 땡크 나옵니다 마린 하나정도 잡을 수 있겠는데요 뿅 아 언덕 데미지 들어갔어요 언덕 데미지 들어갔어요 하나는 잡을 수 있어요 아아아아악 이거 잡아요 아아아아아악 마린 하나주고 드라븐 하나 내주면 난리 날뻔 했죠 이래야지만 토스는 손해입니다 사실 이게 언덕 데미지가 한번 들어가서 그렇죠 공을 더 던져야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토스는 무조건 저장 상황이면 말이 하나도 잡고싶죠 네 그렇지만 잡다가 이렇게 빨피가 돼버리면 얼마나 불이한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2패가 잡힐니까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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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알죠 네 이거는 랠리가 아니고 한마리 딱 갖다 놓고 나오나 안 나오나 봐주는 모습 아우 설마 뭐 이연음입니까 마술리기스 이게 근데 쓰읍 아 진짜 그거 다행이네 드라곤 하라가 사실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저거 잡혔으면 테란이 치고 나오는거 막는거 되게 박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지금 테란이 나올수도 있구요 내가 볼쪽에는 이거 3탱크에 한번 튈거 같은데요 그렇죠 찌르는 빌드죠 마린을 찍고 있잖아요 지금 응 마린을 찍고있기 때문에 지금 터스는 빌드를 봐야돼요 로보 아닙니까 오우 잡혀 드라 잡히는거 아닌가요 아아아아 아알아 망했어요 아 아 진짜 망했습니다 이건 이거 지금 투게트 밖에 없잖아요 로보 무조건 4드라 대야되는데 리버할수도있어요 아.. 2게이트 밖에 없으니까 맞출수있는거 아니겠습니까? 3게이트가 원래.. 아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와! 아 너무 잘됐다 아 망했습니다 이거 아 이거 바로면 끝나겠는데요? 어떻게 막죠? 리버 나올때까지 시간 벌어야되는데 어떻게 막죠? 이거요? 언덕에서 짤짤해야되는데 바로 안되요 통비였어요 이거 그냥.. 테란이 뻥커지워도되요 사실상 오! 점사 좋구요 점사 진짜 좋았는데 유닛이 없어요 1건 빼는데 리버는 막아도 사실 손해가 없네 조금 손해지요 이렇게 테란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거 자체가 손해 아.. 이거 뻘쩍 생갈수있을거같은데요 테라역전에서 뻥커만 지워놓고 올라가는데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퍼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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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너 스티클까지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고요 어! 프로모 잡혀요! 와 망했다 진짜 망했어요 초탱크인데 아 이건 좀 아프네요 이거 지금 드라군 못 이길 싸움 같거든요 훌쳐 나왔죠? 아... 소반에 드라군 체력 빠지는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보수들간의 대결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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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걸리기 전에 나가야 되는데 꼭 승자가 디스를 걸은 이 아쉬운 상황 드랍 걸리기 전에 나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